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죠. 도대체가 검찰총장으로 임기가 지금 2년 가까이나 됐는데 한마디로 뭘 했냐라는 겁니다. 임기 막바지에 지금 접어들면서 김건희 여사, 사실상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다 수사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디올 파우치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거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적용 조약이 없다 보니까 애당처 처벌할 수 없는 당연히 불기소를 했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출석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도대체가 도이치모터스도 진작에 끝냈으면 끝낼 수 있는 문제인 것이고 디올 파우치 같은 경우도 무슨 검찰 소환조사 이런 것도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시키고 이렇게 뭔가 모습을 보이면서 정작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불만 아니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번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김혜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라고 하는 거. 법인카드 유용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법인카드를 수천만 원 가까이 썼다 뿐만 아니라 사실 코미디죠. 그렇죠?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법인카드를 성심당 가서 얼마를 긁었다. 무슨 빵집에 가서 얼마를 긁었다. 그거를 해가지고 그냥 발광을 떨고 앉아있는데 부끄러움이라는 없는 인간들 같습니다. 애당초 김혜경은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법인카드를 쓰는 수준이 아니라 살림을 차린 수준 아닙니까? 법인카드로 살림을 차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도 사적으로 이용해 먹었다. 하루 이틀 이용해 먹은 것이 아니라 거의 뭐 10년 가까이를 갖다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었다라는 논란이 있는데 그런 인간은 내비다 두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적하면 또 막 최민희가 그냥 막 발작을 일으키더라고 왜 도대체 이재명 얘기를 하냐고. 이제 여기서 지금 뭐 과망이 지금 뭐 청문회하고 있는데 왜 이재명 얘기하냐고. 이재명 얘기를 어떻게 하랍니까? 이재명과 김혜경은 그런 식으로 법인카드를 써먹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루빨리 진짜 김혜경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처리를 해도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아직까지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김혜경 두 사람에 대한 기소조차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게 대선 때 아닙니까? 대선 때. 조명원 선생님이 증거를 다 제공하고 녹취록까지도 다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뭘 했냐고요 지금까지. 이런 지적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김혜경이가 재판을 받으러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재판을 받은 것도 뭐예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 그거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이제 10만 4천 원 정도를 당시 선거 기간 동안에 다른 의제, 국회의원의 와이프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거를 대신 결제했다라고 하는 거.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걸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을커녕 기소조차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조차도 김혜경이가 보여준 모습이 한마디로 진짜 뻔뻔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김혜경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좀 차근차근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법정 천장을 바라보며 울음을 참는 듯한 모습이었다라고 기자가 지금 전달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수없이 많은 압수수액도 당했었고 남편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긴장하고 살았다. 꼬투리 잡히지 말자라는 말을 남편과도 수없이 다짐하며 살아왔다. 참 진짜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그런 여자인 것 같습니다. 김혜경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꼬투리 잡히지 말자라는 말을 남편과 수도 없이 다짐하면서 살아왔다고요? 글쎄요. 그렇게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자라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꼬투리 잡히지 않겠다라는 게. 오히려 꼬투리 잡히지 않겠다라는 뜻은 죄를 수도 없이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잡힐 만한 건덕지는 남기지 말자. 완전 범죄로 끝내자. 그리고 완전 범죄로 끝내기 위해서 증거도 싹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뭐까지 하겠다? 관련된 사람까지도 정리하겠다. 그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영화처럼 진짜 뭐 그렇게 처리를 해버린다든지.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는 모르겠습니까? 꼬리 자르기가 되겠죠. 이번에 재판에서 김혜경이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사실상 배소연에 대해서 꼬리를 자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멘트 같은 경우도 김혜경이가 뭐 일반 국민들한테 던지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지는 않고 그냥 개딸들한테 하는 그런 어떤 선언적인 얘기로밖에 안 들리고요. 그리고 또 배소연에 대해서도 끝까지 거절하는 거절하기보다도 뭐라고 할까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뉘앙스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김혜경 얘기를 좀 보면요. 다음 것도 띄워주시면. 정치에 입문하면서 돈 없는 선거를 치르자는 남편의 신념이 너무 강했고 웃음밖에 안 나오죠? 처음 2006년 지방선거에 나갔을 때 욕을 정말 많이 먹었다. 밥값을 안 내고 식사자리에 가서 밥만 먹고 가냐라고 해서 밥을 안 먹고 선거운동을 했다. 차에서 김밥으로 떼우던지 인사만 하고 나가던지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맞기는 맞겠죠. 돈 없이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남편의 신념. 그런데 그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게 내 돈. 그렇죠? 내 돈 없이 선거를 치르겠다 이거 아니었을까요? 남의 돈을 가지고 어떤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그런 거 사업을 해가지고 몇 조 가까이 되는 그런 이익이 발생하면 수천억 가까이 되는 실제적인 이익이 발생하면 그거 얼마 정도를 삥땅 쳐가지고 그걸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한다면 지도는 안 내고 선거 치르는 건 맞기는 맞지. 그러니까 저희 얘기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겠죠. 그렇죠? 돈 없는 선거를 치르겠다.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 돈이 없다라는 게 뭐다? 지도는 안 내고 선거 치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밥값을 안 내고 식사 자리에 가서 차에서 김밥으로 때우든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차에서 김밥으로 좀 때워도 되죠? 왜 그렇겠습니까? 경기도 지사일 때 청남시장이었을 때 그렇게나 법인카드를 가지고 수천만 원을 갖다가 그냥 써먹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으니까 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소고기가 됐거나 과일이 됐거나 수천만 원을 지금 먹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주말에도 이재명표 샌드위치까지도 대령을 시켰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차에서 김밥 좋고 때우는 거 그 정도야 참을 수 있었겠죠. 집에 가면 맛있는 과일. 우리 이재명 대표가 어렸을 적에 뭐 하도 가난해가지고 과일 못 먹는 병에 걸렸었다면서요. 그거에 대한 한풀이까지도 집에 가가지고 지돈 내지도 않고 법인카드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라도 맛있게 막 처먹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혜경이가 작정을 한다는 듯이 완전히 배소연이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났는데요. 자 일단 배소연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법인카드를 통해가지고 수천만 원을 써가지고 지가 먹은 게 아니라 김혜경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소연 본인 스스로가 이미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법인카드로 사가지고 김혜경한테 갖다 주면 김혜경이가 어떻게 했다? 현금을 줬다라고 배소연 씨가 이미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배소연이가 그렇게 법인카드로 사가지고 김혜경한테 가져다 줬다라는 사실 자체를 김혜경이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서는 자기 현금을 뭐하러 주겠습니까? 물론 현금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왜냐하면 애당초 그 선거기간 동안에 같은 경우는 누구로부터도 얻어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현금으로 돌려줬다라고 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김혜경이가 배소연이 그렇게 법인카드를 쓴 거를 모를 수가 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김혜경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김혜경이가 모를 수가 있냐라고 검사님이 주장하시는데 그거는 너무 큰 원칙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큰 원칙이었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럴 사항이 아니었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식사대금 결제. 10만 4천 원 가까이 되는 식사대금을 결제를 대신시켰다라는 거. 그거는 본인이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배소연 씨가 알아서 한 것이고 그거는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럼 상시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거기간 동안에 김혜경이가 밥을 한 번만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겠죠. 그때마다 김혜경이는 계산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나 계산 안 했는데 이거 누가 계산했어? 한 번이라도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배소연이가 만약에 계산했다고 한다면 야, 그거 법인카드로 혹시 했어? 우리 나중에 문제 생겨. 라는 식으로 조절을 시키든지, 조치를 취하든지. 그게 아니라 아니면 딴 사람이 계산하려고 하면 자기가 계산하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라도 누가 계산했는지를 물어봐야지 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밥을 한 번만 처먹은 게 아닐 텐데. 근데도 뻔뻔스러워 이렇게 김혜경이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배소연한테 그거 물어볼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따로 얘기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상황인데요, 도대체? 이 상황만큼이나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없는데 뭔 상황이었길래 안 물어봤다라는 겁니까? 말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은. 그런데 이번 사건이 언론에 터지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왜? 과연 언론에 비친 저 사람, 배소연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배 비서인가? 혹시 다른 사람 아닌가? 정말 많이 놀랐다. 비상식적이고 선거도 해봤는데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답답해서 눈 마주치고 물어보고 싶었다. 아마 제가 봤을 땐 배소연 씨도 김혜경 씨를 그냥 붙잡고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 그러셨어요? 왜 나한테 거짓말하셨어요? 라고. 아니지. 지금도 왜 거짓말하고 계세요? 라고 배소연 씨가 김혜경 씨를 붙잡고 거꾸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혜경 씨가 배소연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 비서는 성남시장인 2010년부터 선거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고 얌전하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하는 비서관이었다. 그럼 우리 배소연 씨의 목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얌전하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하는 배소연 씨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얘기 안 했냐고.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뭘 못 들어. 내가 그래도 참치 샌드위치까지. 나 책 그 지랄까지 얘기했는데 뭘 못 들어. 뭘 안 했대. 안 했대. 아, 됐고, 됐고. 참으로 그러니까 얌전하고 성실하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는 배서관이 아니라 배소연 씨가 받기는 맞네요. 그렇죠? 얼마나 진짜 저렇게 쏘아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노릇이 뭐냐. 저렇게 이제 조명현 선생님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다가 김혜경한테 전화가 왔나 봅니다. 그 전화가 오다 보니까 배소연 씨가 189도 딴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참 진짜 그 사람의 그 사람이다. 그 나물의 그 밥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러다 보니까 김혜경 씨가 보기에는 얌전하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성실한 배 비서관이었나 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하루빨리 김혜경에 대한, 이재명에 대한 법인카드 문제에 대해서 종결 지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정치인 가운데 이렇게나 뻔뻔스러웠던 부부가 있을까. 그 부부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고통을 줬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이용해 먹었고 세금을 등쳐먹었는지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